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기아 자동차의 더 뉴레이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고 2018년씩 27,000km 탕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이건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상태 보셨죠? 일단 색상은요 조금 은은하게 빛나는 회색빛이 도는 그런 색상이고 그리고 여기 앰블럼부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되게 신선해 보이는 그런 차량입니다 더 뉴레이 이렇게 하면서 좀 외관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라이트도 켜보고 고객님들 외관 좀 이렇게 좀 보시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너무 신선하고 깜찍한 그런 생김새를 가진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 아래 안개등 보시면 전반적으로 관리상태 너무 좋고 연식 대비 키로스도 딱 알맞게 탄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핸더부터 측면 브라이 쭉 찍어주시면요 관리상태가 아주 끝내줘요 끝내주고 장기스, 문코 뭐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타이어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한 70% 정도 남아있고 타이어 힐 엄청나게 관리를 너무 잘했어요 프레스티지 등급이라서 힐 모양도 너무나 예쁘고 타이어 인지는 15인치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쭉 가서 뒤쪽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는 90% 이상 남아있고 뒤쪽 힐, 뒤쪽 힐도 완벽해요 장기스가 하나도 없고요 완전히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뒤쪽 후면부 보시면 전반적으로 진짜 관리상태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후면부 공간 한번 보실게요 쑤욱 열었을 때 뒤에 6대4 폴딩이 되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 이렇게 삼각대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진짜 신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는 진짜 차박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폴딩을 폴딩을 딱 해서 슉 슉슉 이렇게 폴딩을 하면 진짜 엄청나게 넓어 보이죠 엄청나게 넓고 완전히 진짜 혼자만의 둘이 누우면 좋겠죠? 혼자만의 그런 공간이 딱 만들어지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여기 손잡이로 이렇게 슉 내려서 이쪽에 후방 카메라 그리고 이쪽에 후방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뒤쪽 테일램프 보시면 관리상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 측면부 라인 쭉 찍어주세요 측면부 라인 쭉 찍어주시면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문콕 장기스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색상 자체가 일단 관리하기 좋은 그런 색상이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공간 한번 보실게요 2열 공간 쭉 네 시트적인 부분 한번 찍어주세요 시트적인 부분 완전히 짱짱하고 바닥에 코일매트 코일매트도 완전 새 거라고 보시면 돼요 새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뒤에 앉아있을 때 여기 뒤에 보시면요 여기 열선 이렇게 열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차에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이 차에 하이라이트가 뒤에 대형 스크린이 있어요 이렇게 대형 스크린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영화도 볼 수 있고요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완전히 차박에 혼자서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완벽하죠 완벽한 차량이라는 거 꼭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될 때는 슝 아 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진짜 이 차를 딱 타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그런 차량인 거 같습니다 네 이 차량 진짜 득템 할 수 있는 차량이니깐요 꼭 마지막까지 보셨으면 하는 그런 영상 차량입니다 이렇게 외관 여기까지 봤고요 또 안쪽 들어가서 차량 상태랑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키로수가 27,032km 탄 차량이고 그리고 앞쪽에 2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앞쪽에 하이패스 루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시보드도 엄청나게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스피커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앞에서도 이렇게 뒤에까지 다 전달되는 그 스피커 음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네비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고 음향소리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볼륨 소리 네 볼륨 소리 정확히 아주 정확히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엄청나게 선명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프로토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 네 온도 조절도 다 이렇게 완벽하게 되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여기 양쪽에 열선 열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수납공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USB 여기 억수 꽂는 단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컵홀더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 스티어링 힐 보시면요 가죽적인 부분 그냥 새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트립 버튼 여기 모드 버튼 여기 볼륨 조절 기능 여기 핸드 프리 기능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핸들 열선까지 다 완벽하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안쪽 공간은 다 봤으니까 내려서 엔질룸 소리 한번 들어 볼게요 이렇게 나와서 엔질룸 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기가 막히게 들리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쪽에 쭉 찍어주시면 이렇게 쭉 찍어주시면 성능 기록부상 미세누유나 누유가 없고 정말 정확한 차량이라는 거 그리고 저희가 직접 매입해서 판매까지 해서 저한테 와야 정말 싸게 살 수 있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질룸은 여기까지 봤고 내려서 총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 외관 디자인하고 엔질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은 여기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거나 꼭 구입을 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허위 없는 그날까지 최선을 최고를 달려가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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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